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배 인상됩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바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액도 종전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돼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